안녕하세요 자, 왼쪽 볼까요? 자, 저기하네요 자, 왼쪽 볼까요? 자, 족장 놓고 꽂다가 하나 볼게요 네 자, 오른쪽이요 자, 조명이요 왼쪽 볼까요? 네, 컴퓨터 옆에 마이크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받을게요 네 자, 차량이 조각 부탁드릴게요 어, 우선 이제 학창 시절이 끝났다는 생각에 또 아쉽기도 하고 또 많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아서 되게 희원섭섭하기도 하고 또 이제 졸업하고 또 사회로 정말 스무살이 되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더 새롭게 새롭게 다짐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조각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, 네 어, 이제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사회로 나가는 때가 됐는데 어,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또 행복할 때도 있겠지만 힘들 때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성장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인인데 제일 하고싶은 하나가 어떤 게 있어요? 저는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면허를 땄는데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서 네 어디 가고 싶어요? 저는 운전을 해서 강릉을 가고 싶습니다 네, 올해 ADI 활동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어 올해 ADI 활동 계획은 앞으로 더 좋은 곡으로 팬분들께 보답할 수 있고 또 그런 곡들로 인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저의